오늘 이 시간은요. 웰리치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덱스터, 대덕전자, 이엔텍, 대한항공, 신흥 SEC, 이마트, 금오석유, 셀로매드까지 올렸네요. 한국경제 TV는 한국금융지주, 금오석유, 알체라, LS 일렉트릭, 그리고 KT, 레고캠바이오, 대한항공, JYP엔터테인먼트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 넥스사이언스, 화신, 네이버, 자이언트스텝, 덱스터, 바이브컴퍼니, KC코트렐까지 올라왔고요. 자, MTN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KT, KH바텍, ITN 반도체, 맥ICS, 그리고 SK하이닉스,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종목들 체크해봤는데요. 오늘 관심주의 흐름을 본다면 좀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뭐, 조금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하고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크게 한 번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봐야 될 게 종목이 바닥에 있는데 시장에서 흔들리잖아요. 그럼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회복했듯이.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흔들렸던 거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불안하시다고 하면 전혀 불안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관심주들 중에서도 또 저희가 옥석 가르기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볼까요? 네, 오늘 처음 볼 게 덱스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지금 각 증권사 방송이라든가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이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최근에 또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좀 올라왔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화라든가 CF, 뮤직비디오 등 영상에 들어가는 시가 효과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쪽이라든가 국내 쪽, 영화라든가 드라마 쪽하고 또 매출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최근에는 신과의 시리즈도 기획을 하고 제작, 투자까지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또 싸이월드, 우리가 아마 추억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아마 싸이월드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싸이월드가 다시 오픈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많은 기대를 불러오고 있고 또 과거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고 있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오히려 광고이지 않나 싶어요. 계속해서 기다리게 해서 쫙 해서 사람들에게 또 기대 어느 정도 수치를 좀 맞춰주는 그래서 일단 싸이월드 쪽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동을 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늘림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엽조정을 주면서 늘림을 줬고 상승했고 또 조정이 나왔고 이번에도 상승하고 늘림이 나올 거예요. 늘림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좀 보자는 거고 이슈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술 성장주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독보적인 다른 기업들보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하게 상장을 할 때 기술 특례로서의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장 기업이라고 뜨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눌림을 좀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아이고 난 눌림 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러시면은 지금부터 사가지고 8000원 이하 7500원까지 왔을 때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해서 한 5회 정도 걸쳐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사시려면 8000원 이하 정도 왔을 때 지금 한 21선과 61선 그 사이 부근에 좀 왔을 때 한번 잡아보자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가지고 계시다가 빠지잖아요. 걱정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앞으로 신성장 사업으로서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때요? 산업이 어때요? 합쳐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파생을 하는 거죠. 메타버스를 기술로 가지고 해서 다른 산업에 연계해서 파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게 되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월달에 1350원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돌파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11000원 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12000원 또 13000원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보고 대응할 수 있겠고 정말로 오랫동안 가져가신다고 하면 2015년도에 상장이 돼가지고 17481원이었잖아요. 이거 깹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나는 기다릴 자신 있다. 그러시면 최고가가 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약간 눌림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이신 것 같아요. 덱스터 오늘 강구화 건이네요. 9350원인데 단기적으로는 11000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13000원 선까지도 제시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얘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KC 코트레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슈를 받았었죠. 탄소 관련된 종목이 이슈가 받았었는데 그대로 출범해버렸기 때문에, 당선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료가 소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됐었던 그런 부분인데 예사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이라든가 신재생사업, 특히 분진처리장치죠. 공장 등에서의 집진처리장치, 그 다음에 가스처리설비, 공장 등에서의 나오고 있는 유해가스처리장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플랜트사업과 태양광발전설비,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신재생에서 연관이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질병들,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자연의 문제에 의해서 생긴 것도 있다라고 해서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EU 쪽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장치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2023년도에서 탄소 국경세를 전진적으로 수입 제품들에게 부과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자국보다 이산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이 되고 수입된 그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좀 안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지 제품 하나 모으려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에는 또 대만 타이중 화력발전소를 통해가지고 환경설비보수공사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금액이 약 4,650억 정도 되는데 작년의 매출에 대비해서 한 142% 정도 해당이 된다. 이게 한 25년도까지 해서 계속해서 계약 기간이 잡혀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끌고자 한 번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시면 주가가 지난번에 12월 11일에 12,578원 찍고 나서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 이 가격대도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도 잡고 있고 여기도 받고 있고 그래서 가격대에 지지를 받고 가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게 이 평선이 아직까지는 응집이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내려올 수 있을 거였어요. 그런데 내려오더라도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시장에서 빠지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왜 장기적인 리딩을 해보면 이게 시장 때문에 빠졌는지 개별적인 종목에서 빠졌는지 그거를 안다 하면 충분히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장기 리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하나의 실력이 쌓이는 건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올라갔으니까 조금 내려올 것 같아요. 7,500원 정도 내려오면 사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도 사셔가지고 분할로 해서 7,500원 내려올 때까지 충분히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지난 12월 17일에 만들어졌던 12,578원에서 11,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이스 코트렐이고요. 오늘 탄소중립 관련주로서도 강세 흐름 나타내네요.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8,220원대 흐름 함께 체크하세요. 세 번째 종목 바로 또 넘어가야겠죠? 네, 시간이 짧아가지고 뒤에 있는 종목들은 빠르게 할게요. ITM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나이스 계열의 회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보호회로 전문 업체가 되겠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의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센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다수 국가들에게 국내라든가 해외 메이저의 휴대폰을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 팩을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아이폰 쪽에서 배터리용 보호회로를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올해 9월에 8월에는 삼성 쪽에서 폴더블폰 Z가 좀 나오는데 9월에는 또 아이폰 쪽에서도 핸드폰이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폰 관련해서 좀 보자 말씀드리고 에어팟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단독으로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공급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년에 중국 시장에 전자담배 시장을 제출합니다. 중국 사람들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운 거예요. 인구도 많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이 나온다 하면 엄청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보호회로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쪽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어때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용이라든가 그다음에 ESS용 보호회로 쪽 시장 진출도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목이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하락세가 좀 길게 들어왔죠. 보시면 작년 5월 달에 7만 4천 원 갔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져버리는 그런 기술적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해서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단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본적 분석에 봤을 때 성장성이 있지만 이게 기본적 분석의 성장성과 기술의 주가의 성장성을 봤을 때 갭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 성장성을 봤을 때는 성장할 수 있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좀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최근에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눌리목에서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48,200원 정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48,200원에서 46,000원 이 정도의 가격에서 분할로 해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3,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간다 가면은 6만 원까지 또 한번 돌파하게 되면은 가격대를 좀 올려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약보화권이네요. 48,200원인데 지금 시점부터 42,000원 때까지 분할 배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세요. 1차적으로 한 5만 3,000원까지 목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ITM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표님 관심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건가요? 키이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SM이 인수하기 전에 배용준 배우가 갖고 있었던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SMS는 다 인수를 해버렸죠. 배우들을 좀 봐도 참 짱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쪽에서는 방송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경우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하이에나라든가 그 다음에 아예 위험한 아내라든가 허시 등을 제작, 기억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서 보건교사 안은영을 제작을 하면서 OTT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즈니 코리아 쪽에서 키스타를 통해서 국내 제작자들과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우들 보면 손현주, 김서영, 유혜진, 배정남, 이동희, 박하성, 조보아 등 상당히 알려져 있는 배우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촬영이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드라마 이쪽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델타, 또 남미 쪽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나왔다고 하지만 충분히 또 백신으로서의 접종이 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2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5,300원인데 15,250원 잡고요 목표가는 2만 2천원 그리고 손절은 14,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이스트 오늘 1.6%대 강세 흐름인데 15,300원입니다 매수가는 한 15,250원대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14,500원 목표가는 2만 2천원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키이스트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